깨가 이렇게 열렸어요 위에서는 꽃은 피고 밑에는 깨가 열렸죠 이렇게 이게 익으면 탁 벌어져요 벌어지기 전에 잘라서 위에는 꽃이 피고 아래에는 깨가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꺾어 심은 자색 고구마 밭이고 아 저쪽으로도 옥수수가 많이 있어요 이건 다 깨밭이에요 위에 깨밭, 아래에 깨밭 그래요 깨를 두 군데 심었어요 아랫밭에 깨밭은 남편을 심고 아 이것도 다 정수만 따뜻해졌죠 이쪽은 다 내가 심어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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